농업은 먹거리를 공급하는 근간인 만큼 생명산업으로 불리고 있지만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부족한 실정인데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촌의 복지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농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학계와 농업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 수립, 교육 등 주로 사회적 농업의 확산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농업 육성법은 장애인이나 노인들도 기본적인 농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을 돕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